이건 뭔가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서 달이 터질까봐서 내가 이 방으로 가지고 와서 애들을 이런 것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네요 예 먼 데서 온신이라고 애썼는데 밥이라도 먹으러 가죠 네 엄마 왠지 요리 실력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엄마처럼 금세 눈이 그치고 다 녹았네요 그러니까요 한참 눈 많이 오더만 오우 항아리가 많네요 예 제가 산에서 사니까 된장 고추장 간장은 제가 다 만들어서 먹어요 그래도 자업자 되게 해야죠 자연에서는 지금 자급자족이라고 하시려던 거죠 그죠 자연의 아 색깔 참 곱다 예 이게 약초 된장입니다 약 된장 산에서 내가 약초를 채취를 해가지고 약초 삶은 물로 간수를 내려서 된장을 담아요 약초 물로 네 그러죠 토복용 우술 적골목 관절 건강에 좋은 약재를 우린 물로 담그셨다는데요 척추 협착증으로 오래 고생한 아내에게 보내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말할게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